이게 이제 한국은 또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은 나라네요 이 성소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강행했겠지만 어떻게 사실혼을 그냥 법률혼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2조 정도를 날려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분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주식회사 SK의 지분이 한 17% 정도가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2조 정도를 지불하게 되면 그러면 경영권에도 역량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오늘 보시게 되면 판사 출신 분이 잘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현군 변호사신데 최태훈 회장이 망한 이유 망했다기보다도 타격을 크게 입은 건데 자기 재산의 이름들 절반 이상 정도를 날리게 됐으니까 과한 표현은 아닌 거죠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될 소송을 무대보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판사 출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네요 그게 최태훈 회장이 판단을 잘못한 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위험한 소송을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 출신의 변호사니까 또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지적을 했네요 소송을 할 때는 항상 플랜 B 원안이 안 됐을 때 대비책을 마련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소송을 할 때는 일안이 안 될 경우 이 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판단을 최태훈 회장이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밑에 이제 로품들이나 이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송사를 벌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최태훈 회장 직언 그리에 보좌하는 사람들은 회장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회장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밑에 척근들은 회장에 반하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도 보게 되면 이수진 씨가 충분히 여러분들 당선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전후 사장을 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냥 대표직을 사임하고 2선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 한 첫 번째 부동문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니까 본인이 그 이 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해야 되는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견해가 있을 때니까 위험한 소송을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그 인간이 정념의 노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념의 노예 그런 유명한 그런 경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념의 노예 누구와 사랑에 빠지거나 누구를 정호하게 되게 되면은 뭐 주의를 고려하지 않고 사랑의 몸을 던지거나 정호의 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해산오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파리 수방제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 아주 뼈아픈 여러분들 지적을 하는 거죠 물론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노소용 관장 측에서 이혼하자고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리스크를 그냥 감당했냐 이야기죠 정념이 눈을 가렸던 겁니다 1심에서는 요행이 선방했지만 이 이형군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요행이 선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논리로 특유재산이란 그런 법리를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려 1조 3천억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이 안으로 주식 분할을 제한했으나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전 지급 판결이 나는데 이게 뭔가 하면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파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도 소득세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연 5% 이자도 내야 되는데 1조 3천억의 1년 이자는 6,500억이 650억입니다 주식 담보로 대출 받아서 주면 이자만 갚을 때까지 수천억이 됩니다 주식 분할을 예비적으로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이자나 양도소득세를 다 포함하게 되면 2조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최장이 망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엎드린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나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그래서 뭐 누구를 질책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엄청난 검증적 소실에다 명성까지 다 날려버린 겁니다 이제 오늘 어제 올렸던 여러분들 8,400명 정도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75%가 판사가 오랜만에 보는 명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잔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많은 때아픈 살아가면서 이런 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입이 10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태훈 회장이 과신을 한 것 같고 정념에 노예가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는 그런 의사결정상의 실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힘들어 쌓아온 그런 검증이나 명성의 너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넘길 사안이 돼버렸네요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27.5%네요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뭐 이까지는 그렇게 심쿵하게 제가 첫날 고려하지 않았는데 정말 최태훈 회장이 진퇴양난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근림때리 될 것이란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SK주식, SK케미칼, SK디스카블리, SK텔레콤 등의 지분 가운데 이존을 마련하려면은 양도소득세의 27.5%를 고스란히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고법가사2부의 김시철 재판관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판사 출신의 변호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대비책이 있었으면은 양도소득세까지 치룰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피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은 최태훈 회장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주식을 매각하고 혹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세금인데 어떤 경우든 간에 양도소득세는 피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은 대주주의 경우 주식양도로 3억 원 이상이 초과되게 되면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27.5%의 세금을 내야 되고 최태훈 회장이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주식에서 SK 지분을 모두 판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만으로서 수천억을 내야 되고 비상장 주식을 팔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또 그만큼 클 때니까 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재판부가 선고한 재산분할 건 1조 3천8백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기 버거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위험을 여러분들 감당하고 세상에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여러분들 날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재벌 1세들이 혼해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혼해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뭐뭐하신 분들이 다 혼해자들 남긴 거를 옳은 것은 아닌 겁니다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는 뭐 그런 거를 특별하게 그냥 부끄러운 일로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본체하고 여러분들 갈라 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세월이 흘렀으면 옛 사람들보다 좀 더 현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 분들은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대범하고 이렇게 위험을 치르지 않는 그런 현명함을 보인 것 같거든요 최 회장은 비상장 주식인 가장 유력한 SK실트론 지분도 29.4%를 갖고 있는데 이게 기업가치가 2조가량이니까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6천억이니까 뭐 이 6천억을 팔더라도 27.5%를 내야 되니까 그럼 1,800억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실트론이 6천억 정도 가치가 있냐 그러면 이 1,800억 정도를 내면은 4,200억 정도가 된 나머지 1조 1조 한 9천억 정도는 어떻게 또 마련할 겁니까 정말 너무 여러분들 큰 비용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아무도 오나가 되면은 오나가 원하는 여러분들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죠 오나의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조언을 안 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젊은 날 봤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참 그리고 너무 좀 딱하게 됐네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기업 지분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건데 비상장 주식을 팔아도 제값을 못 받을 수가 있고 대부분의 반단을 뒤집거나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제 최 회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대부분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또 이제 법률가들한테 돈을 또 많이 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욕은 욕대로 또 먹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제가 두 건의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던졌는데 75% 정도가 잘 된 판결을 하지 동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판단을 그래도 이제 최태훈 회장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런 하이닉스를 인수해 가지고 반듯한 회사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SK그룹이 지금 빚이 많습니다 빚이 굉장히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빚이 많기 때문에 특히 SK하이닉스는 최태훈 회장 공이 굉장히 크죠 지금 AI 반도체 특수를 여러분들 누리는 데는 지도자, 리더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본인이 공도 참 많은데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박히게 되면 참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늘도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남긴 글들을 보게 되면 동정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참 네 자 아마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이제 최태훈 회장이 수감생활 맞추고 나왔을 때부터 이제 아마 그분 그쪽으로 가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이들 세 명이 다 이제 노소영 관장하고 같이 생활했는 모양이네요 일산 쪽에서 이번에 아마 이제 판결 과정에서 자식들이 지난 3월 달에 냈던 올해 말고 2023년도 1심 판결을 마치고 난 다음에 600억 정도 판결이 났을 때 딸들이 엄마 보고 계속하라고 이렇게 물러서서 안 된다고 이렇게 격려했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고 폐색이 아주 찢었다 않습니까 한쪽은 국내 이름 최고 이름 재벌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인맥이 어마어마하게 맞지 않습니까 노소영 관장이야 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될 때는 재벌 회장의 사모님이지만 뭐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주위 시선도 여러분들 불편할 것이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벌린 거죠 1심에서 600억으로 여러분들 간정했기 때문에 2심에 성소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고등법원의 김시철 판사라고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면몰수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법리에 따라 그냥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사실혼을 법적으로 이런 정상적인 부인을 만들기 위해서 2조 정도를 치르게 된 겁니다 2조짜리 여러분들 2조를 지불하고 뭐 사실혼이든 여러분들 법률혼이든 간에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사는데 참 너무나 여러분들 딱한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단언서를 여러분 이게 2024년 5월 31일이 이제 이번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동안 걸어온 건데 1988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 2015년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저한테는 놀라운 소식이었거든요 최태훈 회장의 언론을 통해서 혼에다 존재를 고백하고 이혼의사를 공식화한다 이렇게 뭐 야단 법석으로 이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참 혀를 끌 끌 찼죠 야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2017년 7월 달에 그 다음에 이혼조정 신청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일단 먼저 이제 이혼을 그냥 하자고 이렇게 최근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1심이 2022년 12월에 내렸고 600억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2심 첫 변론이 시작될 때 아이들 3명이 각각 여러분들 단언서를 제출했거든요 이게 영향도 많이 미친 모양입니다 단언서가 이 두 사람의 자녀들 최인근 씨 최윤정 최민정 씨가 지난해 5월에 일제히 재판부에 아버지인 최태훈 회장을 비판하는 단언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된다 당시 자녀들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하는 위선적인 모습이었고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 이런 단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단언서는 밖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아마 재판부에 언급된 내용이 이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아버지가 여러분들 돈을 갖고 있고 엄마는 빈틀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여러분들 그냥 600억으로 엄마가 완전히 폐소한 상태인데 아버지의 반기를 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수 좋은 정도의 앞으로 재산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상태에서 자식들 3명이 다 여러분들 엄마 편에 써가지고 단언서를 제출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재판 초기가 아니고 1심에서 엄마가 완전히 폐소 거의 폐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자식들이 저마다 여러분들 단언서를 써가지고 판사한테 제출할 정도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2023년 5월 달에 2023년 5월 무렵에 아이들 3명이 각각 이런 판사한테 그게 이번에도 많이 고려가 된 모양이냐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그리고 뭐 아주 알뜰하게 이런 판사가 노소영 관장 측에 손을 다 들어줘 버린 겁니다 심지어 소송 비용도 70%를 이러면 너희가 최태원 회장 측에 지불해라니 아닙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초래된 인지대 변호사비 등 일체의 소송 비용도 최태원 회장 측의 70%를 부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 김시철 재판관이나 아마 몇 분이 아마 3분인가 그럴 겁니다 그분들이 아주 사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격노한 것 같아요 각자 쓴만큼 부단하와 판단함 1심과는 달리 가정부분 판사 출신은 이형곤 변호사는 노소영 관장 측이 청구한 2조 원의 약 70%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만큼 그것의 비례에서 소송 비용도 70%를 최태원 회장 측에 부담시킨 것이다 노소영 관장이 승리한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완전히 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갈라서기 시작한 것이 2010년 정도 무렵일 것 같으니까 2012년, 2012년 지금보다 한 10년 전 같으면 자식들이 아직 좀 어릴 때죠 지금이 아마 대개 30대 정도 전후 되니까 그러면 애들이 한 20살 참 학교 다닐 때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이 하나니까 대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아버지하고 별거래가 엄마하고 같이 산 거죠 이런 판결을 참 내리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 김시철 판사죠 대단한 그래도 참 대한민국에 이런 판사들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판원서를 언제 제출했냐 이렇게 보니까 이게 2023년 5월 무렵이네요 15일, 16일에도 둘째 딸인 최민영 씨와 막내 아들인 최인근 씨가 이틀에 거쳐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녀가 제출하는데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고 시시콜콜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태원 회장의 이혼과 관련된 사안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식들도 참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거의 정권을 지고 있고 본인의 처분에 따라서 본인들이 물려받을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감히 아버지에게 여러분들 빈틀뜨리는 엄마 쪽에서 아버지를 비판하는 그런 탄원서를 판사한 게 제출한 것은 엄청난 이야기죠 벌써 20살 정도 되면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을 건데 세 자녀가 다 탄원서를 다 제출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2023년 5월 무렵이니까 서울고법가사이부 부장 김시철 사건이 재배당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김시철 부장판사도 고심을 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워낙 이렇게 초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건 자격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15일 16일에 대해서 장녀가 17일 날 탄원서를 제출했네요 그리고 탄원서에는 이제 이 자제분들이 대부분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 부모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더 생생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이 판사가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됐겠습니까 자 오늘 여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많이 갈리시네요 갈리시는데 기업의 경영권 문제 때문에 판사가 그 부분을 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민사사건이고 민사사건이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면 우선순위를 따지면 이혼과 관련된 남자와 여자의 귀책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가 1번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현안에 대한 논평을 할 때는 논평을 하는 기준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순위가 뭔가 하니까 뭐 경영권 국가경제 이런 것은 2순위고 가장 이런 압도적인 그런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이란 것은 남녀가 혼인을 해서 이런 결혼 생활을 할 때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혹시 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회 현안을 볼 때 그 기준으로 어디를 갖고 여러분들 문제를 처리하느냐 예를 들면 선거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여소 야대 국면이고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거 이전에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의 가장 우선순위는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는 겁니다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거는 대통령 탄핵이고 대통령 할아버지 간에 관계없고 선거는 선거 공정성 그 자체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하면 명쾌하게 명료하게 사안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의 논평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상에 여러분 다른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세에 편성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의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 따라야 된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소위 관점 판단 기준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송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이 소송을 고소고발을 당하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너무나 피곤한 일이고 그래서 참 저는 직업으로서 그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송사를 매일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사자가 여러분 고소고발의 대상이 돼 보면 그러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뭐죠 타인들로부터 소위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걸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소송 같은 걸 안 하는 것이 고소고발 안 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타인을 엄해하고 모략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위정하고 무고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소송을 이제 10년 이상 정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소송이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된 것이 여기 시작이 된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보면은 2000 한 12, 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럼 십몇 년 정도를 혼해자 문제하고 이제 이런 소송 문제를 가지고 했으니까 십몇 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죠 이 문제를 안 하면은 사람이 참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언론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노소영 씨가 지금 노소영 관장이 지금도 이렇게 곱다는 말이죠 사람이 참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엄마가 되면 많이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머니가 되면은 그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한 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음의 평강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저는 놀랍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유익기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사람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냥 고난에 압도돼가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 그냥 혼이 빠질 수도 있지만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세상의 바닥을 경험하고 훨씬 더 사람들이 또 성숙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1988년 또 한국의 구군이 한참처럼 치솟을 이때 이제 김옥숙 여사 노태우 대통령의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한 시문에서 이제 김옥숙 여사의 근황이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왔는데 세월 앞에 다 장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다 살다가 여러분 하늘에 별이 되고 다 가는데 그렇게 살아생긴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노소영 관장이 2012년 지금도 12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구먼요 아 저렇게 해서 저 양반이 저렇게 좀 담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국민일보에 노소영 씨의 신앙 인터뷰로 실렸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 노소영 관장은 인생의 바닥까지 가본 사람이죠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이 자식이 아프면은 바닥입니다 자식이 어린 자식이 뭐 거의 불치의 병 때문에 앓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 덜 알 거고 어머니라는 것은 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아 이분이 이제 바닥까지 가셨구나 이제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전국에 있게 사찰에 시주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 근데 여기 이제 그 당시 51세입니다 한참일 때네요 51세 때 인터뷰를 보니까 2003년 무렵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인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분식액의 사건으로 감옥에 갔고 막내 아들이 소화당뇨라는 난치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화당뇨가 참 무서운 병이죠 가족 전체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는 평생 인슐린을 맞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병원 소화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병인 소화당뇨가 주변에서 이렇게 그걸 겪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을 해체온 겁니다 노소용 관장이 알만한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경험한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 몇 번씩 여러분들 당 수치 때문에 자식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그걸 해체온 부모를 예사롭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한에서는 가장 바닥까지 떨어져 본 경험입니다 가장 낮은 데까지 떨어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송사를 경험하면서도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이 그런 힘이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만금을 가지더라도 자식이 소화당뇨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 많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간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부모 덕택에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게 컸을 것이고 그 다음 결혼 이후에는 재벌가에 시집을 가서 이렇게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살았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길에서 막내 아들이 소화당뇨를 당해가지고 바닥까지 가본 그런 경험을 서울대 소화병동에서 어쩌면 저는 가장 낮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죽을지도 모르고 남편의 회사는 망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바닥에 있을 때 평안을 씨앗을 주신 그 순간과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간증이라면 간증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자제분은 뭐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잘 커가지고 이제 청년이 지금 한 30전 후에 청년이 돼 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되게 바빠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성소 판결을 받아낸 노소용 관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노소용 관장의 중요한 부분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이가 소화당뇨에서 사투를 벌려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 그 하나만으로도 아마 이번에 소송을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경력 그러니까 세상에 버릴만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되죠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고난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제 결국 이제 이공대 문제를 크게 고려 안 했겠죠 뭐 당장 눈앞에 이제 의사 문제만 이렇게 했는데 미래일이란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확하게 이렇게 알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이공대 인재 엑소더스의 자이건 타이건 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본인이 그냥 3년 임기 잘 맞추고 나가면은 별일이 없겠지만 이제 만든 그런 소위 정원 2천명 증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가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은 한국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2차 3차 효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1차 효과만 눈에 들어오니까 좀 안타까운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벌써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 60%를 지방인재를 뽑으라 이렇게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지방의과대학의 지역인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아파트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을 쓴 거죠 표를 가진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그런 대부분 환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벌써 공대를 이탈하고 또 재수를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돼 가지고 그동안 입시 피라미드 정점을 지켜왔던 전국의대의 모집 공교가 내년에 대폭 커지면서 대학 입시의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종이 이제 의사니까 다음에 의사가 과잉 공급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메디컬 고시라는 것이 또 이제 챙겨난 거죠 그래서 인재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윤정부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이번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만큼 이들 대학의 내신 수능 합격성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 지역 인재 전형 선발비용이 60%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신 합격성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비수도권 의대 합격성 하락이 전망되면서 이것을 노린 상위권 공대 반수 등 재수생 3수생의 유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제도라는 것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에 관련되신 분들이 아무리 이런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이번에 보시다시피 한국은 역시 관우위 사회니까 본인들이 결정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같은 데서도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뭐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 남긴 그 유일한 치적이라면 치적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2천 명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한 1,500명이 빠지는 거죠 국내 이공계 대학에 쓰나미키 충격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2월 6일 기사입니다 2월 6일 기사니까 충분히 예상된 길로 가는 거죠 이득환 아마 서강대학교 하학공학과의 명예교수 계실 겁니다 서울대 정원이 3천 명인데 2천 명이면 서울대 이공계 전체와 막몬 규모고 이공계의 실질적인 인원은 1,795명입니다 수준 높은 학생들의 의대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현재 4대 과학기술의 입학 정원을 모두 합쳐도 2천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부분 균형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 균형을 추구할 것인지 부분을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볼 것인지 문제인데 아무튼 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한국과의 전체의 여러분들 인력 배분이란 그런 관점보다도 의료 문제에 국한해서 결국은 모든 인재를 배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이 여러분들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이공계 인력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죠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벌써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4대 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를 다니다가 그만둔 인연이 5년간 1,105명인데 대부분 의과대학을 진행했는데 이제 훨씬 더 그 현상이 심해지고 저희들이 자주 소개하는 김정호 카이스트의 전자공학과 교수님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이공계 대학들은 10년 뒤에는 전부 외국인 학생들밖에 뽑지 못하게 될 것이고 30년 후에는 산업인력과 연구인력이 사라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되면 좀 긴 시각을 갖고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좀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장 내수형 인재 의사들에게 전 의료 문제 전부 다 여러분들 인력이 배분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그것에 호응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짧고 생각이 좁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의 크기와 길이만큼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개인을 합을 하게 되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회도 그냥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와 길이만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공계 인력들의 엑소더스 특히 이공계는 우수한 인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그 문제가 굉장히 시간을 두고 크게 비용을 치를 건데 어떻게 보면 참이 보면 이제 어떻게 이게 안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계실 때는 또 탈원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렇게 무당 같은 여러분들 정책을 가지고 경제 생태계하고 그다음에 막강한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퇴락시켰는데 이제 윤 대통령은 그냥 인재를 그냥 전부 올인하듯이 내수형 분야인 의사 분야에 다 몰아붙이는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나라 인재를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확보할 것인지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쪽으로만 어떻게 좀 되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딱한데 뭐 칼자를 쥐고 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의대 입학 정원이 스카이 20 계열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어차피 한국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입을 다물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에 계신 한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 말씀이 국가로부터 연구비도 받아야 되고 또 찍히게 되면 앞으로 여기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가장 대부분 입을 다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나라 전체가 입을 다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로 가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대학 동기들 만나서 나눈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선거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이든 제가 뭐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한 대학 동기 5명과 전역을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한 대학 동기 5명입니다 누구보다도 민경욱이라는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모여서 전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4년 동안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도 다 알 겁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김현장 변호사도 있었고 검사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에 떨어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배춘입 투표지 1장입 투표지를 다 설명해도 그들은 부정선거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을 가장 잘 아는 대학 동기 5명이 모두 변호사고 김현장 출신 현직 변호사도 있고 검사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는 한 변호사도 있고 나머지는 또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악 개념이 없어진 나라인 겁니다 이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집 앞에 이런들 도둑놈들이 와도 이런들 항의를 안 할 겁니다 북조선 인민군이 내려오더라도 항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제가 직접 범인을 잡아 줄이를 털어 그들의 구체적 범죄 진술을 받아야만 내 말을 믿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나 황교안 총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라 거의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양심이 죽고 정의감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치를 겁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지만 민경욱 전 의원이 올린 대학의 지난 여름 동기 5명과 나온 대화에서 이 나눈 대화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도고 대한민국의 양심의 수준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가는 그 관성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는 되돌리기 힘들 정도의 그 관성이 이렇게 그냥 픽스돼 버린 겁니다 그냥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 돈 아니면 내 한께 돈이 안 생기게 되면 내 한께 돈이 생기면 정이고 내 한께 돈이 생기면 선이고 내 한께 돈이 되면 그게 여러분들의 합법인 겁니다 내 한께 돈이 안 되면 그건 악이고 내 한께 돈이 안 되면 뭐죠 그것은 부정인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 바로 앞에 적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위협하더라도 내 한께 돈이 안 되면 항의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흘러가는 겁니다 아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게 리얼한 민정욱이라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들이 하는 반응인 겁니다 저도 징글징글합니다 저도 주변 친구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징글징글합니다 이렇게 이게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홍콩에 중국 공상당이 선거를 중지시키고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친중국 후보만 나오게끔 만든 그 과정을 선거장압 끝이라는 그런 홍콩 뉴스를 여러분들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한 분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간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고종이란 희대의 매국노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이완용에게 덤티기를 씌운 짓거리를 한 것을 알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참담함을 느낍니다 윤석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처럼 바보 같은 게 정말 참담합니다 소위 지식인들이랑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정치인이랑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언론이랑 거듭거리는 사람들 참담합니다 지금 30대로 아이들을 가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젊은 남성이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다음은 이재명이 될 수 있으니 말조심하고 살아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윤 대통령이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뼈가 부서지도록 뛰겠다고요 한심합니다 자기 뼈 부서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바보 같은 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홍콩뉴스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종만 팔아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 사람들의 이름들 이 나라의 지도자의 유전자에는 팔아먹는 여러분들 속성이 있는 거죠 일본에만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팔아먹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인간들은 앞으로도 팔아먹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팔아먹고 나면 재기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재기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대들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나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스팔트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같은 한국인이 아니고 다른 한국인인 겁니다 다른 한국이 여러분들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성향 자체가 희망고지 고문을 하거나 이런 성향이 아니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도 여러분들 나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또 팔아먹을 겁니다 또 그냥 역사 속이 아니고 또 팔아먹을 겁니다 눈에 흔합니다 누구 함께 팔아먹을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화제 받고 가지고 오늘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를 이제 매년 0.5%포인트 정도씩 낮추어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네요 국민연금이 참 국내 투자 수익률이 참 낮네요 그러니까 1988년부터 여러분들 해외 투자 수익하고 이런 국내 투자 수익을 비교해 보게 되면 현재한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1988년부터라는 것은 그나마 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에 여러분들 수익률이 현장에 낮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988년부터 2023년 11일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 국민연금이 벌어들인 수익률이 연평균 5.2% 해외 주식이 이제 8.5% 이제 국내 주식이 푸른색 비중을 절대 건들겠지만 계속 비중을 줄여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전체를 이게 보시면 2024년 1월 31일 기사거든요 1월 31일 기사인데 보시게 되면 2018년 이후에 국내 주식 수익률이 해외 주식을 넘어선 적이 없고 198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5.2% 해외 주식은 8.5%다 그러니까 뭐 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 거죠 앞으로는 더더욱 여러분들 국내외 수익률이 격차라는 것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이런 미국 시장이 우수한 겁니다 상승장이든 약세장이든 가리지 않고 미국 시장의 성과가 대부분 다 국내 시장을 압도했다 이 내용이 이제 2024년 1월 달 기사인데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새삼스럽게 덜추는 것은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점진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겠다 이걸 아마 전체 이제 전체 몇 프로 내에 투자한다 이런 걸 결정하는 거가 기금운영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서 국내 주자분의 14.2%를 2029년까지 13%까지 0.5%씩 매년 낮춰가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당연히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높은 데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국내 정시는 세계정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8%인데 국민연금이 국내 정시에 투자하는 것은 14.2%에 해당한다 너무 높은 거죠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동원되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은 연금 수익자의 이익 극대화의 논리에 충실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정치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마다 항상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국내 주식을 사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이 국내 주식 수익률을 압도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원인이다 1988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주식을 통한 수익률은 11.04%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은 6.53%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내 주식은 수익률이 높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밸류업이니 뭐라고 하든지 간에 쉽지가 않죠 앞으로는 더 어렵겠죠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사람이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도 1988년 기금 설립 이후에 2023년까지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6.53% 해외 주식은 11.04% 한국 정시에 투자한 사람하고 해외 정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은 이렇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모든 것이 시장 논리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왜 국내 정시를 뜻받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냥 연금 가입자들이 여기 나오네요 1%만 수익률을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을 6년간 늦출 수가 있는데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교육을 별로 못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트나 여러분들 이렇게 땅 같은 거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시세 차익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좀 남긴다 이런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 젊은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잘한 결정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국민연금이 잘한 결정이다 이걸 말씀드려서 한 게 아니고 이 장기 수익률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국심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수익률이 이름대로 절반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가끔 여러분 제가 투자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조언들이 또 맞지 않는 것도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특히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런 책이 이제 신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업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 같아요 부자 아빠는 주식 투자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에브리싱받 스탁 에브리싱받 스탁 뭐 총망라 해놓은 것 같습니다 14가지 투자 전략 주식 무슨 채권 코인 여기 다 나오네 국채 회사채 상장펀드 비트코인 탄소 배출권 부동산 미술품 조각 투자 리처 P2P 대출까지 14가지 어마어마하게 해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경력도 아주 화려합니다 보니까 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에서 아주 명문대학이죠 카네기 멜론의 MBA도 하셨고 그리고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한국산업은행 발행시장실 KEB 하나은행 정권운용부 아주 여러분들 현직에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아주 해박한 그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책 제목도 참 신년기시네요 현직에서 아주 활동하고 계시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이 글을 쓴 거거든요 해외채권운용을 오래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지인들의 추천사 다양한 자산의 분수한 투자란 투자의 계근은 너무나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포인트가 바로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알리기 어렵다는 것인데 주식 및 채권 같은 전통 투자자삼 하더라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14가지 투자자산에 대해 개념, 방법, 실제 접근방법 등을 친근한 대화체로 통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거의 모든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14가지를 여러분들 정리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 전문지식이 없으면 참 많이 어려운 분야죠 여기 보시게 되면 채권 투자 국고채, 해사채, 알비, 파션결합 사채 그다음에 ETF, 채컨형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목 달러 외하여금부터 시작해가 이러면 정말 비트코인까지 그다음에 미술품 투자까지 리트 투자까지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한번 읽어볼 만하겠죠 읽어볼 만하고 또 여기 봅니까 저자가 기존의 채권 및 상장지수펀드 ETF 그리고 외하토장 같은 전통적인 투자상품과 더블로 비트코인, 조각투자, 온라인 대출채권 등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일반투자 쉽게 접근할 신종상품에 대해 쉽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투자는 빌려서 투자하면 안 되고 본인이 좀 종잣돈이 마련되면 소액이라도 여러분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알면 좋은데 이렇게 모르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알기가 힘듭니다 이 머리가 좀 좋아요 여러분 채권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시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투자는 미국 시장이 가장 유명하죠 가장 역동조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자본시장이 투명하니까 미국 시장이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는 대표적인 지수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통적인 기업들인 다우존스하고 그 다음에 s&p500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스타 같은 나스닥 다우존스는 여러분들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지표니까 빼고 s&p500 그 다음에 나스닥 두 가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시장의 참여자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s&p500이나 나스닥의 여러분들 지수를 넘어선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s&p500을 추종하는 펀드 투자가 spyvoivv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뭐 여기 가운데 하나 찍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판단하는 기준은 가장 운용자산 규모가 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들 갔으니까 골치 아프게 여러분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할 거 없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여러분들 s&p에 주로 1등부터 10등 기업이 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리스크를 여러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qqq나 qqqm을 사면 되는 거죠 qqq는 좀 비싸고 qqqm은 조금 싸고 qqqm은 여러분들 운용수수료가 0.1호니까 0.5 정도 싸고 나스닥 시장 여러분들 돈을 좀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10년 20년 굴리겠다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qqqm으로 하면 되는 거죠 다른 미술품 투자하는 게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냥 s&p500을 추종하는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망고불빈의 진리는 찰스왑의 이름들 창업자가 23살의 이름 직장생활하는 딸을 불려놓고 그냥 두 개의 펀드를 고른 다음에 그냥 월정립식으로 계속 월급 나오면 얼마씩 떼가지고 그냥 부립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러분들 지금 10년치 자료인데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s&p500 지수하고 그 다음에 s&p500을 추종하는 spy라는 그런 상장펀드가 수익률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여러분들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m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서 회사를 좀 더 추려가지고 기술주 중심으로 만든 xlk 뭐 이렇게 여러분들 딱 간단하게 세계 중에 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 두 개를 선택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의 xlk가 가장 높은데 이런 위험이 조금 더 크겠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니까 14개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표 상장지수펀드는 s&p500을 그냥 그대로 추종하는 spy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5262억 원 2억불 투자 종목은 564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 s&p500 기업 가운데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100개만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찰스왑이 만든 schd이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 한 2.8배 정도 성장하고 100원 투자하면 286원이 된다는 겁니다 286%면 100원이 286%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386원이 되겠죠 286%니까 281억불 정도의 자산운용 규모가 돼 있고 투자업체는 250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추려 가지고 또 여러분들 만든 것이 펀드죠 이건 나스닥입니다 qqq 지금 100원 투자하면 480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2698억은 가장 미국에서는 나스닥 이름의 상장펀드 가운데 가장 큰 거죠 투자 기업은 102개 주로 기술주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qqq죠 여러분 여기에서 68개만 여러분들 뽑아가지고 다시 펀드를 만든 게 xlk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숫자가 줄어들수록 뭐죠 수익률은 높은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다르겠죠 그다음 가장 여름 리스크가 큰 투자가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smh 905%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데 딱 반도체 기업인 26개만 투자하는 거죠 역사가 오래된 데 불구하고 기업 운영주목이 크지 않은 겁니다 205억불 정도 아주 중요한 점름들 도표입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러면 한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뭡니까 두 개나 세 개 선택해가지고 월정립식으로 부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죠 채권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채권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죠 이게 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테이블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확실한 투자인 거죠 위험을 좀 더 감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위험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뭘 살아 뭘 살아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종목이 유망하니까 무슨 종목을 살아 말이 됩니까 안전한 땅에 투자한다 땅값이 올라야 되는 거죠 나라가 기우는데 땅값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땅이란 것은 여러분 뭡니까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험한 거죠 상장펀드는 대단히 여러분들 안정된 투자인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젊은 날 못 배웠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자산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일찍부터 이렇게 좀 알았으면 훨씬 더 낫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송 들으신 분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다는 걸 별로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큼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인 거지 그러니까 방송을 듣더라도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인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재테크 강연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에 본인이 다음에 주식이 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내일 모레면 1500불이 될지 아니면 700불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교육을 일찍부터 받았으면 다음에 손자 손녀가 나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세월에 다 비례하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IT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정우 박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카이스트의 김정우 박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많이 참조했는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라는 것은 6세대 상품이죠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AI 가속기 AI 이런 컴퓨터의 핵심을 파악하는 AI 가속기가 GPU 그래픽 처리 장치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인 HBM 사이에 데이터가 오가는 양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 메모리인 HBM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와의 데이터 송수신 속도를 대폭 개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HBM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치열하게 개발 중인 메모리 HBM4 고대역폭 메모리 6세대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 사이의 도로가 2048개 지금은 1042개인데 고속도로 노선을 2배로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두 배로 증가한 목표는 데이터의 원활한 그런 송수신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을 넓힌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까지 하는가 하니까 베이스다이라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의 다른 그런 디램을 제어하는 컨트롤 기능 외에 간단한 연산기능 GPU가 수행하던 연산기능까지 가져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병렬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뭐죠 GPU를 밑에다 베이스타입 밑에다 여러분들 까는 이런 종류도 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송수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가 6세대 제품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실리콘 관통정극이라는 게 도로인데 지금 5세대 작품은 1024개 도로가 있고 앞으로는 2048개 6세대는 2025년에 이런 상용화된 6세대는 2048개까지 여러분들 도로를 확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CPU, GPU고 이제 이게 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베이스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위로 쌓아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우 박사께서 굉장히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도로망만 넓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다니는 차량을 트럭을 경소형차처럼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했거든요 어디서 했는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마는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은 나요 도로망도 확장하고 도로를 다니는 데이터 자체를 다이어트시키는 거 압축시켜가 여러분 전달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나왔네요 gpu하고 hbm의 데이터 송수신 그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리콘 이런 관통 정극이라는 그런 도로망을 2024개에서 2048개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차량을 압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데이터를 그리고 노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여러분들 하던 것을 수직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동 차량을 축소하는 트럭을 경소형차처럼 만드는 기술이 상용화되네요 여러분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는 엔비디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u 그래픽 처리장치보다도 훨씬 더 주론에 특화되고 10분의 1 가격으로 낮은 전력 소모를 하는 그런 npu 신경망 처리장치를 만드는 ai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리벨리온이 그런데 그 옆에 스퀴즈피츠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전략적 제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조선 IT에서 본 건데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두 회사가 뭘 하자는 건가 이 두 회사가 뭘 하는 거 아니까 스퀴즈피츠 피츠가 여러분들 0101 다니지 않습니까 스퀴즈 그걸 줄인다는 겁니다 경량화 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npu 신경망 처리장치를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가 협력을 하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젊은 분들 사진을 딱 보면서 제가 결국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뭔가 하니까 전력 소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사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데 모든 지금 관심이 있는데 제한된 컴퓨팅 자원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언어모델 정식 멍칭은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과 인공지능 모델을 압축해서 하드웨어 연산을 부담을 드는 경량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도로망을 확장하는 것은 하드웨어 분야고 도로망을 오고 가는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경량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압축해서 하드웨어 연산에 부담을 드는 경량화 기술 하드웨어를 개발한 회사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공지능 모델을 축소해서 여러분들 도로망을 다니는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회사가 스퀴즈 비츠라는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AI 경량화 노하우 스퀴즈 비츠의 강점입니다 AI 추론 전용 하드웨어 기술 리벨리온이라는 AI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냥 서척할 수 있는 기사인데 김정호 박사님 하신 이야기가 딱 생각나가 아 저게 데이터 크기를 트럭에서 소형 티코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구나 그런데 여러분 회사를 보니까 갓 출범한 회사입니다 2022년대 포스텍에서 출범한 회사네요 스퀴즈 비츠는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AI 모델의 계산량을 압축할 수 있는 경량화 전문성을 갖고 있다 전송되는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퀴즈 비츠는 현재 지원 중인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장치뿐만 아니고 리벨리온의 NPU 생성형 AI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퀴즈 비츠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엔비디아 GPU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좀 적게 사도 되겠죠 돈이 안 드는 겁니다 리벨리온 회사에 갖고 있는 신경처리망장킨 NPU도 이 스퀴즈 비츠라는 회사에 솔루션이 적용이 되게 되면 도로를 다니는 트럭 크기의 데이터를 소형 여러분들 자동차처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NPU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짧은 기사지만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시구나 이제 이렇게 한참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기술이 뭐냐 그러면 트럭 크기의 여러분들 데이터를 소형 자동차처럼 줄이는 그 기술의 핵심이 뭐냐 보시게 되면 바로 이동 차량 축소 이게 경량화 기술이라는 겁니다 경량화 기술 이 경량화 기술을 보니까 경량화 기술은 AI 모델의 크기와 연산량을 줄여서 우리가 여러분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및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제 그 기술을 하는 중요한 기술들 가운데 하나가 양자화라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라는 기술 지식 정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스퀴즈 비츠는 회사 이름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줄여서 이동하도록 양자화 기술의 가장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겁니다 트럭 사이즈 데이터 크기가 32비츠가 아니고 4비츠로 여러분들 다이어트 쉽게 가지고 이동시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자화 기술이라는 것이 그러면 훨씬 더 적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겠죠 양자화 기술 외에 가지치기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이렇게 단순화해서 여러분들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지치기 기술 플론이라는 것이 그거죠 나무 가지치기 우리가 하드웨어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대충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경량화 기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젊은 분입니다 김형준 스키제비츠 대표 AI 경량화 기술을 고도화해서 올해에 북미 시장을 진출하겠다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포스트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포스트 대학원 딥러닝 가속기 하드웨어 연구팀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AI 가속기를 만들던 연구하던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논문을 많이 갖고 있네요 2022년 3월 달에 설립이 됐고 스키제비츠는 AI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32비트의 데이터를 4비트 이하로 양자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 회사의 여러분들 그렇게 기술적인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한 가벼운 AI 모델을 만들고 하드웨어 비용뿐만 아니라 전기를 절감할 테니까 운영 비용을 다 절감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한 겁니다 참 아주 앳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전력이 많이 들고 그 비싼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다 구입해야 되면 다른 대학이나 이렇게 소규모 기업들은 도대체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기술들이 다 개발이 돼 가지고 하드웨이에 여러분들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여러분들 상용하는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나라가 좀 칭칭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AI 모델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런 데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논문이 2020년에 나온 것이죠 오픈 AI 사회의 이름들 챗GPT가 2022년도 11월에 나왔는데 2020년도 11월에 벌써 이런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착하게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놀랍죠 2020년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AI 모델은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높은 비용의 전산자원과 하드웨어를 많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AI 반도체를 그리고 많은 연산량 데이터 크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모델의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더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와 연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줄여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모델의 경량화 및 추론에서의 효율성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게 2020년입니다 아주 긴 논문인데 놀랍죠 AI 모델의 추론에 있어 요구 연산량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드웨어 발전 속도보다도 학습이나 추론 과정에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럼 하드웨어가 못 따라갑니다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면 여러분들 뭐죠 경량화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걸 벌써 2020년도에 다 내다보는 겁니다 전학한 연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량 증가가 요구되고 이것에 비례해 학습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에너지도 폭발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2020년에 이렇게 폭발로 늘어나는데 이때 여러분들 탈원전회가 전기를 생산 안 하겠다 키가 찬 거죠 모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당할 수밖에 저는 이 분야 여러분들 문외환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를 보지만 2020년에 벌써 뭐죠 인공지능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리스트가 한국 사람에게 되어 있네요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져서 불구하고 ai 모델의 크기와 연산량 증가 추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처리 연산량의 개성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는 6년간 4배 정도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그래픽 처리장치의 용량은 3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량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논문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벌써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ai 모델에 대한 학습이 이제는 고성능 전산 자원이나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은 대학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제가 고민하는 것을 벌써 2020년도에 다 고민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퀴즈 비츠라고 했던 그런 회사들이 만든 양자화 기술 경량화 기술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32비츠를 4비츠로 낮춰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기술이 가지치기 기술도 있고 양자화 기술도 있는데 오늘 소개되는 스퀴즈 비츠라는 회사는 양자화 기술을 가지고 32비츠를 4비츠로 여러분들 다이어트시켜가지고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논문들이 2024년 1월 8일이고 모델 크기를 다이어트시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대규모 및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작고 가벼운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엔지니어들이 참 대단하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가 이걸 뭐 퀀티제이션 양자화라는데 저장할 때 사용하는 비트의 수를 줄여서 모델 크기를 줄이는 그런 기술이다 32비트에서 8비트 4비트로 양자화하는 이유로 메모리 사용량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모델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같은데 얼마인지 활용할 수 있다 피로는 항상 발명을 안 내요 피로는 그런데 여러분 참 보시게 되면 이런 기업이 여러 개 있네요 우리나라에 스퀴즈 비츠 외에 오늘 그걸 제가 인용을 못했네요 한국에 여러 개의 기업들이 이런 스퀴즈 비츠 같이 경량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여러분들 AI 모델을 축소해서 운용하는 그런 종류의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냐 4개 5개 정도 있냐 정말 사람들이 빠르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혁신적인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기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드는데 원전을 없이 생각했으니까 정신들이 나간 거죠 아무리 전기차가 여러분 대세를 이루고 벌써 2020년도에 AI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인데 그때 탈본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중요한지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LG저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초대형 냉방기 칠러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다는 거죠 해외 3년간 연 40% 매출이 증가되는데 앞으로도 폭발적인 증가가 여러분 예상되네요 이게 이제 열을 낮추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AI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런 냉풍기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이게 이제 냉풍기 같은 여러분들 열을 낮추는 것을 관리하는 미국의 회사가 앞으로 넷 인컴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이게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소개했겠지만 데이터센터 경영진은 백업 발전기 및 냉각 시스템 같은 필수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AI 모델을 쓰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네요 10배 정도 드는 겁니다 전기료가 10배 정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구글 검색을 가지고 뭘 검색할 때 1달러가 들었으면 그거를 AI 검색을 하게 되면 10달러가 드는 겁니다 10배 기존 검색보다 10배 정도 비싼 겁니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LLM을 실시간으로 구동해야 되고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전력 하드웨어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구글이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가지고 AI 검색 비용을 8분의 1로 줄였다 이렇게 80%를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존의 여러분들 그냥 단순 검색보다도 AI 검색이라는 건 10배 이상 정도 비싼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AI 반도체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다 이제 또 이렇게 10배 많이 들면 또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겠죠 여러분 이 좀 딱딱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우리가 더 좀 자극을 받으면서 미래를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느 부자가 유망한지 이런 부분을 더 상세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이런 점에서 보면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시네요 오늘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얼마나 열이 많이 나는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가라는 부분을 글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보시게 되면 AI 반도체는 디지털 해로로 만들어지고 디지털 해로는 1과 0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데 해로에서 1일 때 전류를 흘리고 0일 때 전기를 끊는데 이들을 조합해서 무수한 논리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들 계산으로 AI가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AI 학습과 생성을 할 때 1과 0사의 끝없는 스위칭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1초의 조단위 횟수로 일어나게 된다 스위칭이 AI에 쓰이는 반도체인 GPU 안에는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전류 전환을 해내고 이렇게 스위칭을 할 때마다 반도체 내에 저항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AI 반도체도 열을 많이 받는다 단위가 수백억 이렇게 되니까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에 대한 굉애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까 AI 반도체는 얼마나 많은 열을 낼까 엔비디아가 올해 3월에 처음 소개한 AI 수프칩인 GB200 글레이스 블랙웰 손바닥 한 크기의 2.7kW의 전력을 소모하는데 전열기 수준의 열이 나게 된다 만약 냉각하지 않으면 온도가 섭씨 1000도 이상 올라가 다 녹아버릴 것이다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며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AI 학습과 생성 속도와 급격히 떨어지고 HBM의 경우 저장해둔 데이터를 잃어버린다 그럼 이런 종류의 이름들 그런 작은 그런 고성능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도대체 어떻게 이름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이 없을까 장시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도 이 IT 분야를 다루는 그런 신지식에 대한 그런 갈급함도 있지만 정말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엔진이든 이걸 개발해 가지고 상용을 할까 전류가 누설되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가 오려면 반도체나 패키지 내에 물질사의 열평장 개수의 차이로 인해 반도체가 휘어지고 금이 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 불량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AI 반도체는 정해진 온도 미만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때문에 냉각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래는 AI 반도체의 냉각 기술이 결국 초격차 기술이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끝도 없는 걸 보게 되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 처리를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냉각 기술에는 우리가 통상하는 것이 바람으로 하는 공냉식 그 다음 물로 하는 수냉식 그 다음에 또 액침 냉각이라는 것인데 이게 다 사용이 되는데 AI 반도체의 열이 오르면 정상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AI 반도체 내 온도 센서가 여러 군데 들어있는데 차세대, 6세대 HBM으로 개발 중인 HBM4는 맨 아래 설치된 베이스 다이를 통해 GPU의 계산 기능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극복하는 또 기술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을 딱 보면 나라 안을 보게 되면 엉망진창으로 보이는데 눈을 또 다른 쪽을 딱 돌려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 변화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렇게 겸비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훨씬 더 미래를 좀 더 제대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몇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네요 엄마는 참 강하죠 엄마가 여기 보시니까 엄마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엄마가 엄마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아침에 한 절반 정도는 시사 주제 또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 투자 또 IT 이런 분야를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것에 문호를 열어놓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다 수용하고 이러면 훨씬 더 또 삶이 아니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내일도 이게 황님처럼 정치는 후퇴하고 기술은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다루죠 그렇지 않으면 뭐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뭐죠 힘들어질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다시 세 주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성장합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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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두?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